안테나 증폭기 5.8 2.4기가 내심 기대를 했는데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냥 순정이 최고 라는거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역시 드론도 순정이 최고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러더 빠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RCG로 좀 떨어졌구요 다시 붙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시동차단 가능성은 떴습니다 신호가 4.2 신호가 여기서 4400 여기서 끊겼네요 아 끊겼네요 4400에서 라는 신호가 끊겼구요 리턴트홈을 하겠죠 리턴트홈을 하겠죠 리턴트홈을 하겠죠 리턴트홈을 하겠죠 리턴트홈을 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거 2.8개 갑니다. 이걸로 한번 좀 날려볼게요. 2.7kg. 2.8kg. 뭔가요? 2.8kg에서 꿈겼어요. 4kg 넘게 갔던 노말에서 더 안좋아졌습니다. 3.8kg. 4.8kg. 3.8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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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8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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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4.8kg. 4.9kg. 4.2kg. 5.1kg. 5.4kg. 5.3kg. 하하하하 네.. 아이고 3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